자, 마인드스프 유튜브 입니다. 자, 오늘 카바 나이신데 한번 레이스 오랜만에 지금 저쪽에 에스컬레이터 보이죠? 자, 오늘 저는 옆에서 카메라로 따라갈거고 지금 피포인트 중인데 근데 민규 포함에서 7명 정도가 레이스에서 진사랑은 코트에서 보기 때문에 골지에서 보기 때문에 골지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한번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은 뭐해줄까요? 1등은 칭찬의 격려와 박수. 1등은 칭찬의 격려와 박수.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규 도전! 도전 도전! 자, 오케이. 자, 준비. 시작입니다. 시작! 자, 지금 골지윤재 정해졌고요, 지금. 자, 장애물도 한 명 있고, 지금. 자, 유진이 혼자 반대로 돌았어요, 지금. 오, 지금. 자, 자, 자. 자, 준혁이가 1등, 준혁이가 1등! 자, 준혁이 1등, 아론이 2등, 민규 3등. 자, 골지상 골지상! 자, 골지상 골지상 소감! 아, 영광입니다. 하하하하. 자, 준혁이 1등 했죠? 시작! 하하하하. 자, 준혁이 1등 했죠? 한걸로 4개 줍시다. 혹시 떨어뜨릴 수도 있으니까. 하나. 자, 유진한테 빨리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좀 쌓는 거. 4개 드는 건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아. 살 것만 하면 안 돼. 살 것까지 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여기 주시기. 여기, 여기. 여기, 빨리 아까 샀어야지. 레이싱에서 골지였어. 자, 경기의 박수! 자, 자기 타는 건 있어야지. 자, 자기 타는 건 있어야지. 자, 자기 타는 건 있어야지. 자, 자기 타는 건가요. 자, 자기 타는 건가요. 자, 자기 타는 건가요. 자, 자기 타는 건가요. 아시아, 섯 시장입니다.